알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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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니... 이걸 왜 찍어? 이걸 왜 찍어요? 해야지... 목숨이 잘 안 나네요. 전 살짝 비상인 상태거든요, 오늘은. 스페셜이 빡생마비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전 살짝... 눈이 돌아있어요. 심장이 안 되었다. 비상이라고. 언니 챙겨주는 거. 여러분들 만나는 게 나한테 챙겨주네. 오늘은 두 팔 벌려 받을 수도 있어. 제 웜톤 마치만 하고 있을 거? 마음에 솟 드네요? 이거 이렇게 했나? 이거 어떤 방면에서 누가 반대를 껴가지고... 아... 이렇게 했나. 살짝 머리가 있잖아? 머리가 너무 세련돼서 머리가 너무 세련돼졌어 여기다가 이렇게 알려주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자신있어 버튼 사실 있긴 한데 원래 하던 적으로 수토로 달라요? 조금 버벅될 수 있어요? 윗빵하면 이거를 핫캐몬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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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늦어서 커피가 조금 부담스러 뭘 자꾸 맨날 사오고 돈이 너무 돈이 차고 나서 왜 이렇게 맨날 사오는거야 이것도 비싼 것 같은데 돈을 왜 뭐해? 뭐 뭐 금수를 하고 싶어 아우 돈 쓰지마 진짜로 써라 여기 엘미라고 써있어 이게 엘미 이름 진짜 닮았네 내가 만든거야 어 이거 있다 야 잠깐만 이거 써봐야지 아 좋아요 네 이거 봐요 이거 봐봐요 안 돼 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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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 나머지 핫캐몬마일 따뜻한거 네 아메리카노도 따뜻한걸로 하나 주세요 아 좋아요 네 진짜 이재형 닮았어요 오늘 사진 찍어주고 되게 깜짝깜짝 놀랬어요 이 양복이 이 앞치마가 좀 이거 또 준비했잖아요 일부러 너무 좋아 맞아요 어 이거 나 때문이다 안녕 앙코라 그러니까 이게 의상 컨셉에 맞게 네 같이 입어줘야 되는데 원인 예쁘게 입으시고 원인 예쁘게 입으시고 그거 처음엔 본인 때문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랑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 아 죄송하세요 어 근데 분업이 확실한 그쵸 그런거라고 사실 분업이랄게 없는게 너무 주석이로 닮아 알려먹으니까 카운터잖아요 카운터 아 네 알겠어요 좋은저 다해요 세종뱅한테 말 버릇이도 없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조심해주세요 잘리기 싫으면 잘리기 싫으면 잘리기 싫으면 어 갓질이 너무 하나 둘 네 한국인님 오세요 네 어 네? 아니 분명히 자기는 일을 하면 야무지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아 제가 원래 쓰던 아 아 아 그래서 아메리카노 어디 쓰셨어요? 의정부 근데 의정부가 고양이 아니죠? 어 맞아요 지금 의정부라고 하셨는데 원래 대구가 의정부 의정부 조상공인님 세이버 아 책 책 책 저희 자식으로는 청첩장 때 사용했다고 언니 실제로 평소에 책은 좀 없을 거세요? 간설방 육기술 아 마침 딱 필요해 마침 너무 좋아 두 분의 연인이에요 아 네네 얼마나 됐어요 이제 500 오늘 몇 책 날짜로 나무 날짜로 말한다고? 어머 어머 학습을 많이 나가셨다 549 더하기 오늘 날짜 어? 549 더하기 오늘 날짜 평소에 얼마나 갈구시켰 조금 더 보여 500일 됐으면 풀어줄 법 됐잖아 미국이네 미국이 그러니까 도와주를 계산하셨어 진짜 등질감 느껴지네 롤모델 롤모델 롤모델이라고 해서 왔어요 아 그래요? 전도 전도는 여자친구가 전도라고 해요? 아 제가 전도를 했어요 어? 진짜? 어? 반대로? 처음인데 오늘 의심분들 중에 처음으로 어때요? 전달 받았을 때 믿어서 죽으세요 아 다행이다 슬리아 무서워하잖아 슬리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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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나오는 은미의 스팀 진짜 3년만에 하는 거예요 알죠 우유를 지금 데피고 있어요 하트 그릴 수 있어요? 하트 그릴 수 있어요 오 여전히 여전히 잘하잖아 하트 되게 진 15년 전 샬롬 flu cycle 그러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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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아 어떡해? 다홍님! 안녕! 오래 기다리셨죠?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직원들아 빨리 와라. 세상에 한테 더 90도로 인해서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원분들의 노고 덕분에 아 너무 놀랐어요. 아 너무 놀랐어요. 아 너무 놀랐어요. 자 매니아 확인할게요. 매니아 근데 괜찮아요. 오늘 저 김해에서 와가지고 올해 1주 밖에 영상도 이거. 맞다. 여기 오늘? 여기 여기. 놀러. 김해에서 왔어요. 진짜로?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하나 둘 셋. 어디 살았어요? 화곡. 화곡 중? 어 진짜? 조금 살았었는데. 저 진짜 오래 살았어. 아 진짜? 저는 대화의 직위가 되고 있나요? 저기 만드는 거에 대해 얘기해요. 아 네 죄송해요. 각자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게 해요. 몇 년 살았어요? 아니 5년은 살았어요. 저는 20년. 그렇지. 저기 제가 대화의 직위는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드릴게요. 네. 나 어디 출마하는지. 하하하하 꼭 뽑아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재용인데. 그쵸? 존댓말 써주세요. 하하하하 아. 이제 하성석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존댓말 필수세요. 어제 샀어요? 저희 화석이 있어요. 어? 거의 간지러우세요. 저희 두 분 지도 모르셔요. 이름 알아요. 내 이름 알아요. 고마워. 고마워. 어쩌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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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중. 측정 중. 원래 70이래요. 진짜로? 저 서울에서 왔어요. 아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오셨는데. 당황해서. 저 부산에서 왔어요? 네. 오늘? 이거 때문에 왔어요? 오늘 이거 때문에 왔어요. 아니. 부산에서? 더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아 뭐야. 더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아니 이거 해보고. 어 진짜 연예인 같다고 나오네. 어 진짜 회장님 같다. 회장님이잖아. 나 결제 사인만 하다가 또 이런 사인. 벌재용. 아. 다음 고객님. 네 다음 고객님 오세요. 다음 고객님. 네 다음 고객님. 다음 고객님. 다음 고객님. 다음 고객님. 다음 고객님. 어떡해. 어떡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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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예요. 아이예요. 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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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아이 맞춤으로. 우리 팀이 저도 된 거면. 아 그래그래. 네 다음 고객님. 네. 오 오래 기다리셨죠? 아이예요. 아이예요. 제가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갤럭시 최고. 네. 선생님 갤럭시. 저도 갤럭시예요. 오 주소로. 자유이다. 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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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예요. 목도리 하세요. 아이예요. 아이예요. 오늘 이.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억은 모든 금액은 이제. 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예요. 죄송해요. 저희 열미보랑 자기덜.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 증서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로 우리 얼굴들이랑 같이 한 거예요. 오늘. 오늘 다 기부해주신 거 같아요. 같이 한 거라 너무 의미가 있는 거 같고. 응. 이런 좋은 일 앞으로도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번 달 노래! 잠 조심하세요. 목도리 하세요. 이름 부르지 마요. 너무 와주셔서 고맙고. 조심히들 가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